인드라 31세님께서 지각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.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. 어 기준 선수 그래도 지금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. 아 진영 자체는 최고네요. 최대한 블레인마스토로 불러줘야 됩니다. 불마가 싸우지 못하고 있죠 지금 뒤에서. 어 지금 데모언트의 위치 굉장히 팩트 위치 굉장히 좋아요. 자 지금 블레인마스토만 띄우면 돼요. 블레인마스토만 띄우면 돼요. 그렇죠 그리고 병력을 집군어내면 됩니다. 그렇죠 블레인마스터와 칩티를 띄워가지고 딜을 없애는게 아니라 집에 국가게만 잘 보셨을 때. 자 불마임신공. 불마임신공. 버섯꽃 운을 마시면서. 아이고 크리티컬. 아까하고 얘기가 다르죠. 오 근데. 자 좋아요. 내버렸던. 내버렸던. 무적. 재벌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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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벌던.